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잠깐 쉬었다니, 또 피가 끓는다. 전문의 기들이로! 이걸로 끝이냐! 이걸로 끝! 소원! 퇴근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서 한 판 더 싸우러 가자고! 진짜로 녹이 돼볼까? 잠깐 쉬었다! 정우 랭이 되는 걸! 겨우 이걸로 끝이냐? 진짜로 녹이 돼볼까? 그럼чив! 죽면을 두려워하는 년! 죽일 자격도 없지… 하하하하, 역시 싸울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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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